제 주방에 치트키를 각종 가루들 오방가지 소스들 동선도 기깔나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관리사무소 유튜브 유튜빈 여러분 소장 최윤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각종 가루들 각종 가루들 오방가지 소스들 요리를 못하는 똥손도 동선도 기깔나게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 주방에 치트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여기에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놓지 않으면 뒤에 있는 걸 뺄 때 앞에 가루들 다 아아아 이렇게 빼가지고 그거 하나 꺼내고 다시 또 아아아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사세요 그 다음에 냉장고 소스는 소스 이건 소스라서 좀 무거워 여기서 꼬묵광에서 이렇게 제가 잘 쓰는 가루와 소스 관리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다 꺼냈으니까 제가 빨리 싹 다 손으로 꺼내서 정리해볼게요 자 여기서 현실적인 힘이 나타나서 넌 이 모든 소스를 가질 수 없다 5개만 고르도록 하거라 그러면 골라야 되잖아요 오물쭈물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5개를 딱 생각을 해본 결과 아아아 마지막 하나 어 아 아 아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일단 5개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5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왜 5가지라고 얘기했지? 하나를 더 주겠노라 하면 뭐 있으시겠어요? 하하하하 그러면 하나를 더 주겠노라 그러면 얘를 넣을 것 같아요 응 그럼 얘를 넣을 것 같아요 응 응 응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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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장 신나서 고른 이 6개는 우리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가루와 소스예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이 커리 파우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커리 파우더는 집에서 어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럴 때도 얘를 조물조물조물 난 진짜 볶음밥을 김치볶음밥을 해도 망한다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얘 시금치 밥 많이 있어서 확 볶아내도 너무 맛있어져요 얘는 진짜 마법의 가루라서 진짜 편안하게 고기요리 볶음밥 요리 어디든 다 잘 쓸 수 있어서 저는 얘는 요리 못하는 분들도 무조건 추천 우리 피디님들이 다 여기 좋은 거 써주실 거잖아요 그쵸? 하하하하 커리 파우더와 함께 환상의 짝꿍이에요 얘는 이렇게 같이 써도 너무 좋고 얘 단독으로만 써도 너무너무 좋은 게 얘 훈제 파프리카 가루거든요 그 훈제 파프리카를 숯불에 그을려가지고 그걸로 가루를 만든 거예요 혼연이 좀 됐으니까 확실히 풍미가 확 살겠죠 그래서 얘는 고춧가루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어? 이거 없네? 아 이거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자칩을 하나 꺼냈다 마요네즈에다가 파프리카 가루만 또 뿌려내도 이렇게 이렇게만 뿌려내도 너무 맛있어요 파프리카 가루 살짝 톡톡 했는데도 너무 느낌이 다르고 아침에 뭐 베이컨이랑 햄이랑 소세지랑 갖고 그라무라이 하나를 해도 노릇잘 위에 있잖아요 톡톡 얘 해놓으면 풍미도 너무 좋지만 보기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파슬리 가루도 있어 그냥 걔마저 탁탁 같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완전 이게 트러플 제스트에요 그것들을 음 느낌이 확 다르죠 저는 짜게 먹지 않고 오히려 풍미를 살리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말로도 춤을 추려고 마 관리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꾸나 다 아는 거라서 제가 굳이 굳이 뭐 저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싶어 나 싶지만 중식요리를 집에서 맡아둘 돼지고기 묶을 때 가지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돌 소스에다가 탁 넣고 걔를 좀 쪄요 돼지고기 가른 거를 두반장 넣고 볶다가 물 넣고 바글바글 끓이다가 녹말 물 풀면 끝이거든요 파타타타타타 그걸 그대로 가지에다가 부으면 오양가지에요 그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옛날에 그냥 약간 우리 미원같은 느낌 얘는 진짜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얘 하나를 제발 좀 사놓으세요 짜서 막 카수카수 안 넣어도 되거든요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리를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면 샐러드 위에 똥똥똥 올라가 있기도 하고 하얀 크림 파스타 위에 똥똥똥 올라가 있기도 하고 채소구이 위에 똥똥똥 올라가 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핑크 페퍼라고 부르더라구요 우리 통후추는 안이 가득 차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이 비었어요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 크매짐 딱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느끼한거 아크림 파스타 기절한다는 남자분들이 얘 중간에 딱 하나 먹어주면 또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 얘 몇 알 들어가면 또 자란 거 같아 또 혼자 미슐랭이야 또 혼자 미슐랭이야 또 혼자 미슐랭이야 그런 매직이에요 이거는 제가 우리 코슬렉스 트리플 크런치 요거는 겨자 보통 시겨자 먹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거나 아니면 생선을 먹거나 얘를 그냥 딱 접시 위에 한 숟가락 딱 이렇게 한 몇 알씩 올려서 먹거든요 이게 지금 시겨자 중에 가장 맛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안알이 있어서 이게 팡팡 터지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저작근 운동입니다 시켜야 돼요 왜 안 맛있겠어 요 두 개 듀오 있으면 고기 요리 고기만 굽고 얘 딱딱하고 생와사비 탁 그냥 뭐 뭐 끝도 없이 들어가지 간은 이걸로 해결하겠다 그런 느낌이라 사실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아요 요거 자 이거는 지금 있는 거 중에 트러플이랑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풍미는 정말 좋아요 트러플은 어디에다가 먹어요? 나무대는 약간 매직이에요 그래서 볶음밥을 버섯볶음밥을 했어 이거 먹기 전에 두 번 이걸로 볶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너무 많이 들고 그걸 볶아서 그릇을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슥슥슥 비벼 먹으면 소다시 미슐랭 나 혼자 그냥 약간 이런 치트끼가 있으면 정말 요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재밌고 먹는 사람도 박수 쳐주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 최애 이 두 가지 가루를 사용해서 제가 잘 만드는 치킨 한 번 같이 만들어 볼까 봐요 그냥 얘에 묻혀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튀기면 되거든요 다 고유에다가 담궈놨어요 잡내 제거하러 한 30분 정도 담궈놓으면 충분해요 지 기름으로 튀기는 거라서 그냥 매번 대로 넣어요 파프리카 가루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바질 좀 넣었지만 조금 조금 이 통우추가 최고에요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수리닭 차발 수리닭 차발 제가 샌위치를 되게 잘 싸고 SNS에 샌위치 싸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되게 샌위치 삼성사가 이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썸드라이드 토마카 이런 좀 무재료들 그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넣으면 올리브오일만 두고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씹는 맛이 훨씬 더 쫄깃쫄깃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든지 반건조하면 맛이 쫙! 응집이 되잖아요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그냥 저 혼자서 너무 좋아하는 거긴 한데 아티초코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티초코가 이렇게 꽃처럼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갔을때 처음에 그때 뭔지 모르고 그냥 샀어요 전 식재료 신경을 해서 한번 사보거든요 보니까 이렇게 꽃잎은 다 하고 꽃대만 먹는게 아티초코더라구요 그 꽃대만 해서 이거를 훈제하고 훈연을 해서 훈연 향이 가득 찬 데다가 올리브오일에 절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통치에다가 확 한번 그을려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샌드위치에다가 해먹으면 고기에 넣지 않고도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요 고추 저는 이렇게 통으로 된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너무 맵지 않고 그리고 당칠맛이 있어서 이 고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음 음 가칠리페퍼 이게 샌드위치 삼총삼 이건 정어리 제가 정어리도 너무 좋아해요 포마토소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꽤 있는데 저는 포마토소스에 들어가 있는 행사는 좋아하지 않아요 얘는 올리브랑 고추 빨간 고추 딱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고추까지 다 들어갔어요 음 음 그러니까 에콤한 맛이 살짝 있는데 아주 맵지는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 브루스게타 빵에다가 올려 먹을 때도 밑에다가 그냥 크립치즈 바르고 그 어린 루꼴라를 이따만큼 올리고 그 위에 쟤를 탁 얹어가지고 그냥 넘넘넘넘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정말 맛있게 샌드위치를 쌀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 바르는 아이들 바질페스토는 어디다가 발라도 너무 맛있죠 밴드위치에 얘 바르면 너무 좋고 아스파라거스를 또 이렇게 페스토로 만든 게 있어요 향이 많지 않으니까 촉촉한 맛이 훨씬 더 맛있어요 감태 트러플 페스토 페스토 페스토들이 있어요 요거를 밑에다가 빵에다가 바르고 채소 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고추 올리브 이런 것들 다 얹어서 냠냠냠냠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죠 갈아가지고 올리브 오일이랑 만들어 먹는 거 그런 바퀴를 잘 활용하면 그렇게 잘 만든 샌드위치 밖에서 먹으면 만 얼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사가지고 집에서 먹으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것도 데워야 되는데 안 데우고 그냥 먹어보죠 리코타 치즈 저 이 리코타 치즈 좋아합니다 야생 와일드 루꼴라 여기다가 우리 아까 그 정어리 얹어볼까 같이 얹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배워 먹는 사람은 또 여기 하나 있어요 황홀토마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황홀토마토 좀 풍성하면 더 맛있으니까 브루스케타는 안 떨어뜨리고 먹을 순 없어요 바질 돌돌 날아서 이렇게 잘라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라타 치즈를 이렇게 쟤랑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주면 돼요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후추 여기에 관건은 진짜 맛있는 올리브 오일이 있어야 돼요 듬뿍 뿌려줘야 돼요 아끼지마 얹어 얹어 위에다가 남은 거는 너무 맛있어 자 먼저 바질 페스토를 빵에다가 발라요 둠뿅 둠뿅 채소를 얹고 프로스토 그냥 생각나는대로 넣으세요 어떻게 해도 맛있으니까 자 그리고 골에 얹고 오케이 부드러운 크리미 슬라이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덮어주고 여기다가 크림치즈를 덮어주면 샌티즈 완성 그라브락스 연어 훈제 연어는 짠데 그라브락스 연어는 훨씬 안 짜거든요 그래서 그라브락스 연어 좋아합니다 블랙올리브 블랙올리브 요거는 그라브락스 연어랑 크림치즈 샤인마토랑 브라타 치즈 바질 오픈 샌드위치 정어리 루꼴라 샌드위치 프로슈토랑 로메인 루꼴라 아티초크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입니다 이렇게 먹을라 그러면은 엄청 비싸요 너무 맛있구나 이 세가지는 조금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저희 아들 때 한참 갑자기 살이 좋아서 왔을 때 제가 다이어트를 시켜준 적이 있는데 한참 크는 나이니까 굶길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정말 많이 매기고 어쨌든 밀가루랑 탄수화물량을 탁 좀 많이 빼는 식단을 제가 시켜줬었단 말이죠 그 간장에도 보면은 다 탄수화물이랑 이게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뺀 아이즈 저장빌 프랑버터도 간장 웬만한 한식들 다 만들 수 있겠더라구요 이거는 그냥 우리 아들 오면 또 다이어트를 분명히 또 시켜줘야 될거야 맞죠? 이렇게 해서 몇 킬로 빼주셨어요? 그때 한 18kg 뺐나봐요 18kg 뺐나봐요 엄청 많이 뺐어요? 엄청 많이 뺐어요 다 먹으면서 한참 새끼를 다 먹고 신청 간식도 만들어줬어요 이제 면을 좋아하는데 면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Col. 3 career 그 우리 해먹을때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그냥 플라스틱같은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소금이랑 베이킹소다랑 끓는 물에다가 걔를 쫙 넣으면 당면처럼 돼요. 그럼 완전 칼로리가 거의 없어.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짜장 해가지고 같이 또 짜장면. 그러면 이제 면을 먹는 느낌이 너무 나니까. 이렇게 해서 요리란 요리는 다 했었어가지고. 그때 너무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얘네가. 그리고 맛있게 먹으니까. 짜장면 먹지 뭐. 요드릴도 스파게티 다 먹지. 크림 스파게티 다 해줬거든요. 그 고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코리안 덕분 말. 제가 고수를 진짜 좋아해요. 심지어 고수를 저희는 겉절이도 해 먹어요. 집에서 엄마랑 경동신양 가면 고수를 이만큼 살 수 있거든요. 가격 싸게 해서. 그 동남아 뚱냥꽁이나 아니면 팍타이나 동남아 음식 할 때 용으로 제가 사는 거고. 모레가노, 파슬림, 로스마리 이런 아이들은. 어쨌든 모든 고기의 장례나 생선 요리 할 때. 장례 없애는 용으로 저는 이거 정말 잘 써요. 허브 가루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게. 페퍼런치논. 얘는 그 고추 말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늘이랑 얘 넣고. 오일에다가 쫙 매운기 내고 난 다음에. 오일 파스타 하면. 그래서 카카카 목에 이렇게 약간. 카카카카카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목넘킵에서 카카카카 맛이 있어서. 저는 이 페퍼로치노 너무 좋은 거예요.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당추. 먹죠 뭐. 어 먹어. 이거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이게 토마토. 썬드라이드 토마토가 진짜. 씹히는 맛이 좋아요. 맛있어. 집에서 찾아 먹으면.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 오늘. 오만 갈스 소스. 가루. 정체 모를 가루의 정체를. 불안쓰고. 다시만. 진짜 멋지게. 여기다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오실지 모르고. 너무 허름하게 하고 있었네요. 하하하하. 악세사리 왔어요. 단단단. 단다단. 잠깐만. 아직 웃으면 안 돼? 어때? 하하하하. 용의 딸. 입에서 아. 크으. 예. 제가 하면 안 과해요.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 여자가. 개거픈 목걸이. 저걸. 저 돈 주고 산다고. 하는 아이템들이에요.